기술사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라톤과 기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술사 자격증과 기술사의 자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게 무슨 멍멍인 소리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이 컨텐츠 중에 정말 애착을 많이 담은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걸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따는 과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정을 거쳐봐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전 이걸 진짜 극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의 과정 자체가 어떠한 마인드로 진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건 이 자격증과 실제로 이 기술사의 자격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술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의 차이점 이것도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친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좀 공부하시는데 바쁘실 수도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이제 느낌표 보시면 기술사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진짜 이제 기술사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삶을 바꾸겠다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기술사 브이로그의 엘카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술사 시험을 칠 때 특강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이제 정식 공정 강의가 있고요. 특강이 있는데 이 특강을 뭐 시공 기술사든 뭐 전기 쪽이든 뭐 토목 쪽이든 이제 이걸 제가 진짜 골고루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정말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걸 계속 파고들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솔직히 기술사 시험을 빨리 따는 방법은 몰라요. 제가 물론 빨리 따긴 했지만 그게 이제 정말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빨리 딴 것이지 제가 진도가 다 나가서 빨리 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빨리 따기 위해서 했던 공부 방식도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빨리 따는 방법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의 90% 이상 따는 방법은 제가 알아요. 제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따고 나면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과 이걸 딱 따고 났을 때 진짜 10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과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도 진짜 극명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면허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술사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이 면허증도 똑같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 자동 면허 그러니까 오토 면허가 이제 기사라면 이제 대형 면허가 기술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말 그대로 오토만 몰 수 있느냐 버스로 몰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기술사도 이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사보다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대형 면허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무는 안 가집니다. 대형 면허를 딴다고 해서 버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 면허를 딴다고 해서 자기가 바로 버스를 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NF 소나타 10년 훨씬 넘었는데 이거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종 면허를 땄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부분이 집에 버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버스를 바로 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따면은 버스 드라이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버스를 사기 위해서는 뭔가 제가 돈을 벌어야 버스를 진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를 딱 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술사를 딴다고 해서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제가 지금 소나타를 타고 있지만 기술사를 딴다고 해서 제 차가 소나타에서 벤츠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걸 딴다고 해서 제가 버는 수입 자체가 급수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일종 대형 면허를 따신 기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꿈이 버스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버스를 살려면 방법이 말 그대로 이제 버스 기사 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버스를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대형 면허를 따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게든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버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전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사가 과연 직업인가 이야기를 진짜 좀 하고 싶거든요. 기술사는 자격증이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사를 땄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 다녀요. 그런데 제가 기술사를 땄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걸 가지고 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사를 따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현업을 계속하게 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단지 이제 그 현업이 이제 현업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 대한 이제 보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술사가 직업이 아닌 경우라면 내가 기술사를 땄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 거죠. 아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데 아 저 차 타고 싶습니다. 저 차 바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이 늘어나야 좋은 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사를 따고 수익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사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있는 회사에 보다 훨씬 더 연봉을 많이 주는 대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기술사를 따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되고 고과도 좋아지고 승진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부업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뭐 1인 기업체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꿈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아직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무언가를 꿈꾸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개념이에요. 저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뼛속까지 엔지니어거든요.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과 나오고 공대 나오고 그냥 건조사를 다니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지만 엔지니어들이 이제 주로 이 판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열심히 현장만 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판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무언가를 매일매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판매를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파는지를 모르면 그 가치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기술력을 팔거나 시간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다는 생각이 들면 아 나의 기술력과 서비스에 대해서 판매가 잘 되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확장이 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러한 것들이 판매의 개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제가 무언가를 판다면 저의 기술력을 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격증을 팔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이거가 정말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제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팔아야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을 팔아야 되느냐 이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음식점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선택을 할 때 조리사 자격증을 보고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아 저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아 저 60대 할머니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음식점에 가면 맛을 보죠. 이거와 똑같다면 저희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기술력이 자신의 이제 무기가 되는 거고 판매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자기가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정말 이거라면서 기술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능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기술 능력도 기술사 자격증을 따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걸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못하면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따서 장롱에다 놓아두면 이 장롱면허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세에 좀 꼽혀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결론은 이제 이거였어요. 타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타인의 불편함을 줄여주거나 타인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그 서비스는 반드시 판매가 됩니다. 아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타인의 고민이나 불편을 줄여주거나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서비스는 무조건 판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현장에 가서 현장 직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술사가 있고 기술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 이제 현장 소장님이 아 요새 막 극마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썩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고민을 제 기술사 자격증이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제 기술사 자격증은 그 고민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기술력으로 이래 저렇게 해결을 해서 이제 만약에 소장님의 고민이나 불편을 해결을 해 준다면 소장님이 고민이나 불편이 해결이 되니까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나의 불편과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주니까 아 저놈이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인사고가로 반영이 되겠죠. 그게 쭉 가서 승진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현장에 갈 때 꼭 다른 애는 몰라도 저놈만은 내가 정말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가질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물건을 판다거나 무언가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이제 요새는 이제 재능기부라고도 하고 지식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루뚜들이 많은데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기술자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그게 현업이 되었든 판매를 하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타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기술력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만약에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에 갔는데 친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두 명이 똑같이 헬스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한 명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상체에 막 가슴이 조금 불룩해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 가더라도 뭔가 막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거에 이제 꼽힌 거죠. 그러면 이제 걔는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 몸의 자세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든 이제 상체부터 빨리 만들어서 이제 여자들이 지나가면 뭔가 이제 판 몇 개 더 끼워가지고 힘 자랑하고 이런 거에만 이제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아 몸도 불균등해지고 이제 몸이 이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시작을 했던 한 친구는 목표가 보디빌더인 거예요. 자기 몸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되고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식단으로 해야 되며 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세는 어느 것이 좋고 몇 킬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루틴을 짜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걔가 그 상태에서 3년 정도를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됐어요. 이러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근육이 계속 늘어나듯이 우리가 기소사 공부를 하면 공부 근육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공부 근육이 진짜 실전에 쓸 수 있는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없는 근육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약에 이제 기소사를 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4개월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1년 넘게 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이제 공부 근육을 쌓는데 정말 실전에도 쓸 수 없고 진짜 보디빌더 대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공부 근육을 쌓으면 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 이게 몬둥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사이클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스쿠터 한 대가 지나가요. 어랄? 이러면서 그 스쿠터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막 비킨듯이 밟았는데 아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저 스쿠터는 잡아야 되는 거죠. 막 밟다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아 뭐 다리 뭐 뭔가 막 인대도 파열된 것 같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간 아 차라리 이제 얘가 시야에 사라지면 잡지라도 않겠는데 뭔가 잡을 수 있던 것처럼 막 계속 보여요. 그래서 새 빠지게 가서 한 거의 한 3, 4시간 정도가 흘러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약국에 세워져 있는 그 스쿠터를 발견했어요. 이제 세운 거죠. 스쿠터는 잡았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쿠터를 잡는 것 빼고 스쿠터를 잡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냥 스쿠터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아 정말 기술사 시험을 치는데 아 정말 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진짜 웬만한 정말 각오가 아니면 기술사 시작도 하지 마라. 뭐 밤을 새면서까지 했다. 뭐 거의 인간 생활이 아니었다. 가족들도 못 볼 정도로 뭐 고시촌에 처박혀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기술사에 대해서 막 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둥살둥 했다라고 막 겁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나름 즐겁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 어 좀 길게 호흡을 두고 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도 그냥 막 미치듯이 뭘 잡겠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 자체가 기술사가 3개였고 언제까지 따겠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길을 달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이클을 타다 보면 그냥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약국에 데어져 있는 그 스쿠터는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을 타신 분들은 한 가지 조금 차이는 있는 게 약국에 있는 그 스쿠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그 자전거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국의 스쿠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국의 스쿠터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뭐 할리 데이비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겠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부 과정이 저는 솔직히 좀 여행이었으면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힘들게 하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뿌듯함을 느끼고 이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막 두 번 다시 책도 보기 싫고 아 기술사의 기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날 것 같고 막 사람들한테 아 기술사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면 전 그 기술사 공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어 자신에만의 그 시공 매뉴얼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막 이제 자기의 능력이 느는 걸 막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니까 아 실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실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관련된 공부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실무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에 이제 좀 하려는 이야기는 이것도 약간 둥그름 잡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둥그름 잡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인드셋이 돼서 이런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공부하는데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좀 정립이 된다고 봐요. 진짜 다음에 할 이야기는 만약에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 30%의 이해도로 100%의 진도를 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00%의 이해도로 30%의 진도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나면 자아를 써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걸로 질문 받은 게 진짜 한 7번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좀 확고한 제 생각은 있긴 한데 이제 약간 좀 민감해서 좀 정리가 되면 이것도 꼭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들도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하느냐 실무를 위해서 하느냐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기술사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